우리 교독한 말씀 가지고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탐심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아간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다 이유 없는 실패 없고 이유 없는 성공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이 땅에서 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적어도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합니다 위대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실패합니다 재정관리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할 수 있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거듭 실패하면 그 두려움이 커져서 내 인생을 몰락시킵니다 포기함으로 실패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인간의 때를 28가지로 설명을 했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솔로몬 왕, 지혜로 왕이 인생의 때를 28가지로 설명은 했지만 한 가지 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포기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포기할 때란 없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실패를 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가 절대로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일까요? 오늘 여호수와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붙잡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패가 준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 여호수와가 아이성 함락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가난 정복의 최초의 패배였습니다 그의 군사들이 죽었어요 여호수와가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패배한 후에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제애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기 앞에 엎드렸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실패한 여호수와에게 두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패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패자가 패배한 일에 다시 도전하려면 먼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패로 인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확인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 중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우리 편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수하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하가 성공할 때나 그가 실패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편이셨어요 하나님은 아이성 함락 작전에 실패한 여호수하 실패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여호수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실패로 두려워하는 여호수하에게 용기를 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성 함락 작전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노 여러분 우리도요 실패를 거듭하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죠 자신감을 상실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로 인한 두려움도 있고 또 실패할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실패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악압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일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찬스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로 두려워하는 여호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죠 그 다음에 그에게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내가 너에게 아이왕과 아이성과 아이성들을 다 주노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 함락 작전에 성공하면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죽임을 당한 아가니 이 소식을 들으며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아가니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전리품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방법으로 하나님 성기면 안 되죠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군대장과 여호수와에게 아이왕과 그 성을 주겠다는 약속만 아니라 전리품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도 주셨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아이성 뒤에 매복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복 명령은 주셨지만 매복 방법은 여호수와에게 맡겼습니다 여호수와는 3만 명의 군사를 아이성 서쪽에 매복시키고 5천 명의 군사를 아이성 북쪽에 매복시켰어요 여호수와는 그의 주력 부대와 함께 아이성 북쪽에서 매복하면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왕이 여호수와 그의 주력 분대를 보았어요 한 번 전쟁에 승리한 아이왕이 자신만만했는지 그의 군사를 이끌고 성 바깥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때 여호수와가 그의 주력 부대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아이왕과 그의 군사들이 여호수와를 추격하느라 성을 나오자 그 틈을 이용해서 매복했던 이사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이 함락했어요 불타올랐어요 후퇴했던 여호수와 그의 군사들이 뒤돌아보니까 아이성에서 불타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다 싶어서 뒤돌아서서 아이왕과 군사들을 공격합니다 앞에서는 여호수와 그의 주력 부대들이 뒤에서는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사이 샌드위치에 아이왕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동안에 든 쥐였어요 이스라엘이 대승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여호수와의 탁월한 전술 때문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와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창을 든 손을 아이성을 가리키자 이스라엘이 대승했습니다 여호수와가 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손을 들었다는 말이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말라카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모세에 든 손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와가 단창을 든 손을 통해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와에게 다시 실패를 많이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여호수와에게 실패를 만회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와에게 실패를 만회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듭 실패하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회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실패를 밥 먹듯이 했다라는 별명이 붙어질 정도로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그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어요 우울증도 걸렸어요 일리노이 주의원 선거에 실패했어요 연방 하원의원 선거 연방 상원의원 선거 내리 실패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큰 실패만 27번 했다고 합니다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수없이 더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잘 활용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실패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는 실패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것이 선일까요? Is everything good? 모든 것이 선입니까? 사업 실패가 선입니까? 교통사고가 선입니까? 암이 선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실패 자체는 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그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 자체는 선이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삶에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선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그것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경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나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므로 추천드립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인생이 될 것이고 절대로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31마이 이동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땅 에발산에서 재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난 정복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29명의 가난 왕들을 더 물리쳐야 합니다 가난 정복은 처음부터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 싸움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재단 쌓는 일 즉 예배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 함락, 여리고성 함락 작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례를 받고 6월절을 지키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아이성 함락 작전 후에도 재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하필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에발산에서 재단을 쌓으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영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재단을 쌓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에발산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기시키는 저주의 산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41년의 광야 생활은 불순종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아이성 함락 작전의 실패의 원인도 자만심, 탐심, 불순종이었습니다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에발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재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신들을 섬기는 재단은 사람의 손과 연장으로 다듬어진 재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과 연장으로 다듬어진 부정한 재단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 재단을 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만든 재단, 사람의 냄새가 나는 재단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때 죄로 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재단을 원치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재단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해야지만이 저들이 전쟁의 실패만 아니라 죽음이란 실패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주의 산에 에발산에서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 재단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재물이 죽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또한 이 재단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의 죽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실패한 우리는 저주의 산에 에발산에 꽂힌 십자가를 의지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할 때 절대로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은 4년 동안 벌어진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전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실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실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실패를 잇고 다시 일어서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실패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는 단순히 재정관리의 실패 사업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직장생활의 실패 등등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실패를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의 실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죄로 실패한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려면 에발산에서 저주의 산에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나의 저주의 산이 축복의 산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죄로 인하여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삶에 크고 작은 실패를 극복하는 인생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실패를 극복하는 인생만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